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시 사이천합회는 농업구조와 농촌생활을 개선하고 창조적인 세대로 생장하여 지역과 나라에 기여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사이천을 통해서 요리하고 혼자보다는 다같이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농업에 종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처음 이천에 내려왔을 때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타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인식 때문에 외로웠던 부분이 컸었는데 이천 사이천는 저를 있는 그 자체로 품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게 품어줘서 그게 아마 사이천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목장에서 항상 똑같은 일만 하고 무인도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타이천에 가입한 후 서로 작물은 다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농업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가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먹거리 공간인 쌀의 도수로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이천쌀이라고 하면 국민 대부분이 프리미엄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농업의 중심에서 보여주지 않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만 봐도 드론 방지팀을 타 지역에서 섭외하고 있는데 섭외도 어렵고 비용도 부르는 게 가치더라고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농업인의 고용화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4H 드론 방지팀을 육성하여 지역 내 전문팀을 통한 농약탈구, 방제작업, 조사료 파종 같은 노동자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4H 내에서 우리 지역의 농촌을 지역 내 청년들이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하여 드론 방제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켜서 농업에 전문성 있는 일자리 청춘과 지역 농민의 편리함을 국대화해서 모두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업 문제점은 내가 정성들에 직접 키운 농산물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닌 이품없다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혈각이라도 파야 되는 현실에 의해 있습니다. 또한 낙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발전하십니다. 이 버려지는 농산물으로 인해 많은 산소 배출로 지구오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안타까운 건 수천안의 요식어분한 자영업자들은 내년 채솟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들과 지역 자영업자들이 유학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 중입니다. 행복이다 소통이다 친구이다 배웁니다 청순이다 새출발이다 이천농촌의 미래 청년농부의 디딤돌입니다 친구입니다 청년농부의 성장동력입니다 청년농부들의 희망입니다 화합이다 글러본이다 이천사 엑소 이천사 헤이츠는 사랑이다 인류전화 보여드린 청년농도둔 neo 필수 스테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